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지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큰 대제사장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한주강단으로 성령충만한 기회라는 강단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2, 3, 7 중직자들이 세워졌죠. 예원의 모든 중직자분들은 2, 3, 7 중직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수식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등전 10장 3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4등전 10장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호동락했죠.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기적을 보고 그분의 모든 것을 파악해 보니까는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니까요.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다는 거죠. 우리 모든 2, 3, 7 중직자분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망대는 멀리 적을 우리가 봐는 그런 망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단 중심이죠. 그럼 망대 위에 누가 있어야겠습니까? 깨어있는 바수꾼이죠. 깨어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이 나타나죠? 그래서 3인 1주가 어떤 포럼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포럼하는 거예요. 또 기도 응답을 포럼하는 거예요. 현장을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오늘 말씀을 잘 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또 은혜를 받았는데 포럼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분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포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죠. 아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포럼을 통해서 또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현장 포럼을 통해서 내 주변에 많아지는 사람, 직장 동료, 그 다음에 지인들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뜨거운 열정을 포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이면 포럼하고 모이면 기도해야죠.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포럼해요.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면서 그들은 항상 말씀을 붙잡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뭐 했죠?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4대인전 12장에 보면요. 기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때 당시 지도자 베드로, 단임 목사님이죠. 단임 목사님 베드로가 헤로세의 핍박을 통해서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죽을 운명이에요. 그래서 전교인이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베드로 우리 목사님에게 기도합시다. 모였어요. 마가다라밭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나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마가다라빵의 문을 두드리는데 요정이 나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른들이 뭐라고 하죠? 네가 미쳤다.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나오냐? 참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베드로의 천사를 본 거 아니냐? 기도를 했는데 안 믿어져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요. 그 믿음 없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병든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표적과 기사가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레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사도의 인정 3장 역사 아닙니까? 그 한 번의 표적과 이족과 설교를 통해서 5천명이 회심을 합니다. 엄청나죠? 베드로니까 되죠? 아니에요. 똑같은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먼저 강단 말씀 예수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전에 이야기한 거 있습니다.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노니 베드로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가득 차 있는 곳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도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 그 다음에 또 질병과 우울증과 공황장애 모든 생각과 마음과 육신의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원교회로 많은 영혼들이 기뻐 달려오는 오픈런 현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큰 대제사장. 그렇게 표현하는 게 오늘 이 히브리서가 유일합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큰 핍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막 불타고요. 사자밥으로 죽고요. 톱에 켬을 당해 죽고요. 엄청난 핍박 시대입니다. 그 핍박 시대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려요. 내가 과연 이렇게 목숨을 걸고서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느냐.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돕고 있다. 그 부분을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핍박받지 않은 공식적인 종교예요. 반면에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받는 종교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다른 게 아니다. 유대교에서 기다리는 그 메시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익숙한 제사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자예요. 우리도 만인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혼들, 그 다음에 이 스타트만 운동에 우리가 동참하고 사역하고 찾아감으로써 많은 용혼들이 또 우리 예원교회로 돌아오는 오픈 현장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희생제물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데 이분을 굳게 잡으라고 히브리스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이신데 자기 자신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열로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셨죠. 그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복음 핵심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니까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그분은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승천에 대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이미 한번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되시는 자격은 바로 인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오늘 또 히브리스 기자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자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중보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스도로 믿어지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내가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성령께서 믿을 마음을 먼저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 몰랐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죠? 성령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낙심된 자, 장결자가 된 자,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해요. 그 대표적인 게 초대 제사장 아론 아닙니까? 아론이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가니까 언제 내려올지도 몰라요. 눈에 안 보여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우리를 출애굽 시킨 하나님의 우상 모양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그런 잔재죠. 그래서 이 여론에 못 이겨서 금송화지 우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만큼 불안한 존재가 인간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버럭 화를 내니까 뭐라고 하죠? 어이없는 말을 해요. 금 귀걸이, 금 목걸이, 금 팔찌, 금덕이를 불 속에 던지니까 저 금송화지가 되어 나왔나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제사장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제사장이십니다. 그 이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을 도우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왜 우리의 시험을 세밀하게 도우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시죠? 그러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많은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인간은 위로 가능해요. 문제 만나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내가 네 말 들어줄게. 위로는 가능해요. 근데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이게 인간의 큰 한계입니다. 공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시험당하신 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이후 바로 시험당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당할 때 마음이 두려고 떨렸겠습니까? 아니죠. 당당해요. 왜?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임직을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이러면요. 반드시 호심탐탐 누리고 있다니까요. 아 그래 임직 받았냐? 성령 충만하냐? 마귀가 달려들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마음이 졸이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오로지기 기류의 힘쓰모로 말미암아 시험을 넉넉히 당당하게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물질의 유혹이에요. 가장 먼저 이걸로 먼저 유혹을 했어요. 40일 금식했으니까 이 돌덩이를 빵으로 만들어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 네가 지금 경제적으로 잘나가지 잘나갈 때 한참 돈을 벌어야지 또 직본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냐 여러 가지 우리 생각과 시험들이 지금 막 몰아닥쳐요. 근데 우리는요. 뭐만 기억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모범 답화만 기억하면 돼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지금 내 상황이 어쩔지라도 어떤 복잡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 모범 답화만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경제가 어렵습니까? 질병 문제가 생겼습니까? 인간관계 문제가 생겼습니까? 지금 큰 위기가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다섯 개, 여섯 개가 한 번에 들이닥쳤습니까? 그럼 예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져서 예배할 힘조차 없습니까? 모범 답안은 무엇이죠? 예배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우리에게 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공시험이죠. 나에게 경배하라. 천하 모든 이 권리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성공시험을 또 예수님에게 걸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겐 어떻게 속입니까? 아, 그래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아, 우리 예원교회 어떤 교회냐. 그런 중직자지. 성도지. 그러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보다 더 완악하게 돈을 벌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아, 뭐 전도성교 헌금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 주신 대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고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걸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는 말씀과 예배와 교회 방향을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의 자리로 가는 선택을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가는 선택을 해야 되고요. 강단 말씀에 선포된 대로 순종하는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기도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아 그래 내가 강단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도 좀 내가 풍성하게 읽어야 되겠다. 아 내가 이제 새로 중지자가 됐는데 신약 1독도 안 했구나. 신약부터 먼저 봐야 되겠다. 성경은 읽어줘요. 우리가 결단하면 읽어집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안 돼요. 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개인 기도가 안 돼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엄청난 파괴력을 마귀가 알아요. 엄청난 다이너마 같은 폭발력을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4등전 1장 14절 뭐라고 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할까? 기도에 성공할까? 힘써야 돼요. 강단 말씀 붙잡고. 오늘 본문의 구약의 대큰 대제사장. 제사장은 의복을 입을 때 가슴에 뭐가 달려있습니까? 12개의 보석이 박혀있어요. 각각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항상 기도를 하는 식분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 그 보석을 하나 만지면서 하나님 루벤지파가 지금 많이 교만합니다. 장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 루벤지파가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의 겸손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기도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지금 갓지파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큰 경제적인 위기에 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하나 보석을 만지면서 기도하는 게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니깐요. 우리는 여기서 뭐해야 됩니까? 만인제사장. 우리가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입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 받으리요. 우리가 예수 민년 순간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사대행전 이장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그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엄청난 다이너마같이 터지는 폭발력을 권능을 받았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스타트만 운동의 주역 4천망대 운동의 주역 2, 3, 7 치유 운동의 주역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